으핰핰 어 못 치지 말? 아 이건 또 안쪽이지 말이야 잠깐만 나 유튜브 찬스 유투브 찬스잖아 그건 유튜브 찬스야 네가 박으면 된다며 그냥 박아줬게 박아서 끊는데? 이상하나? 아오니가 이 때 HT가 다 Chain한거 커서 난 박아 설마 움직이는 대로 막 따라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 기절 기절 됐다 기절, 기절, 기절 미쳤다 미쳤다 어떻게 피하라고 그냥 안에 들어와요 오 뭐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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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형 불량이라도 맞아봐 자운소다 어때 조만간 나 30초만 꺾여봐 나 이거 깼는데 할 많은데 고 일어나지마 소우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뭘 다 해야 돼?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미지대사 하나하나. 골 박기 3층석이 하나만 넘어가면 나 카운터 기술 쿨이야 작판도 있어 주시아 영덕만 넘어가면 끝이야 다 왔어 다 왔어 정상이야 이제 진짜 궁궁궁 맞아 궁이 있어 궁이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움직이잖아 도발 언제 나왔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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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오스 아디오스 잠깐만 드디어 이거 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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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만가득이었다 진짜 아 나 도발 기술이 존나 죽이 짧아가지고 가서 때려야되는데 전하선별로 치명타 안 떴다 잠재능력 개방업적 됐어 도발 도발 이거 뭐 기믹이냐 이 새끼 기믹 없는거 같은데 그냥 패턴이 존같은거 같은데 아 나 현타 현타 컷탈래 컷탈래 뭐하는데 이거 구슬 구슬 먹는거일거야 이거 먹어야되? 무슨 구슬? 흰 구슬? 오락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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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대 아잇대 먹었는데? 나 먹었는데? 이거 먹었으면 됨 두개 먹었으면 됩니 오락구슬 오일케 구슬 3개 먹으면 오락가 죽여, 근처 오락가 여러분들 студ 혼렀다 규안이면 없어 나야 없어여 우리 이거 시계방향 정해서 하자 그래 구슬 3개 먹고나서 각자 정리해야될 시간을 대각선에 있던데? 대각선으로 가자 나 여기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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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크 타는 거 있으면 즉시 즉시 꿀해줘 시계방향으로 둔다 했지? 시계방향 아랫방향 아 마귀모 온다 왜 걸렸어 씨발 아 빨간색 눈이 위에 부족해 내가 위로 갈게 밑으로 타진다 밑으로 타진다 아 밀렸다 내가 트롤했어 이거 아 이게 제일 빡세 노랑오랑 노랑오랑 아 타잉마켓 나왔는데 렉 걸려가지고 아 렉 걸려가지고 이제 맞고 이제 다 아웃 민준이랑 나랑 같이 잘 못찾아 나 여기 여유로워 이거 한 시초 동안 네 어 나 여기요 그리고 이게 화면이 잘 보여 그렇네 넓어가지고 어 됐다 나도 먹었다 3개 먹으면 여기 아래쪽 해주고 내가 여기 관리할게 네 네 이쪽은 의미 없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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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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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나아 항상 골드받아 안된 귀여워 까짓껏 던지 좀 까짓? 족밥이죠? 하하 포지션 딱 바꾸자마자 아 존나재밋네 아 이렇게 공략하는 맛이 있어야지 이게 미시발 어? 확실히 딜 찍는거 안되니까 재밌다 아 아 bo 봄 우